오른손 제비에요. 그러나 이따금 장정구 선수가 스위치 잘 하죠. 네 스위치 박싱을 이따금 합니다. 경지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한해서만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탐색으로 흐릅니다. 장정구와 이남이 지금 1라운드입니다. 세계 타이틀 매치. 10위 라운드 지금 1회전 시작됐습니다. 약 만여 관중들 지금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1회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왼쪽 킨템스 장정구 챔피언 파란 남빛 펜츠 1번의 도전자 이남이. 좀 탐색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장정구 감독의 쇼프로 약간 미스 프로입니다. 장정구와 이남이. 이남이는 뭐 이 객관적인 자료로 봐서는 헌치력독을 대단한 선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17%의 차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버지를 치고 있는 장정구 버디브로 연타. 아파카트라 빗나가는 장정구. 넥특버스입니다. 나이트버지 찍습니다. 단발 넥특버스 노브는 장정구. 네 너무 수고하지 말라고 주위를 받고 있는. 로우 딱힘을 주위를 줬습니다. 이남이 버디. 장정구 버디라. 나이트버지 장정구. 라이트 스트레이터 대결 아주 좋은 것을 맞추네. 저스페이터도 많은 이남이 버디브로 연타들아가는 장정구. 라이트버스 스트레이터. 앞면에 얻어맞는 이남이 장정구의 힛. 이래지 않습니다. 다시 버디브로 연타. 라이트 스트레이터. 넥특버지. 장정구 브리네트. 이남이 버디를 많이 치고 있어요. 네 복부 공격에. 라이트 스트레이터. 이남이 버디브로 연타. 장정구 라이트 파워. 다운나가면 이남이. 다운. 자취를 납니다. 자취를 납니다. 다운을 백. 이남이. 라이트. 렉트. 자취를 납니다. 바퀴드가 행복적인 것 같아요. 상대가 되지가 않습니다. 앞뒤야 감축소. 볼지. 볼 준비했습니다. 볼 준비하는. 스크레이트 바다시는 이나미 장정국 다시 스크레이트 뻗는 이나미입니다 원투 스크레이트 아 크라운다고 들으면 장정국 다시 이나미 장정국 렌타 스크레이트 카운트 없이 그냥 카운트 아웃인데요 역시 K5입니다 2회의 초반에 장정국 최우승입니다 저기 나미가 들어가다 스크레이트에 걸렸죠 스크레이트의 카운트를 맞았죠 저는 말이죠 변명할 요지가 없는 그런 창피였습니다 상대가 안되었네요 상대가 안되었네요 상대가 안되었네요 상대가 안되었네요